저는 지금 사료 먹이는 게 지금 뻘꺼통에 데려있는 게 그 한우 사료가 아니고 낙농 사료를 먹입니다. 이유는 한우 사료라고 하면은 그런데 제가 낙농 사료를 쓴 이유는 락토플러스 육성 펠렛이라고 그걸 먹이는데 이건 단백질이 17%짜리예요. 일본 자료 보면은 일본 번식우들은 단백질을 조단백을 16%짜리를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농협에서 만든 것은 13%짜리죠. 이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17%짜리를 썼는데 이것을 이쪽의 얘기들은 지금 저지를 빨리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쪽 두 칸 저거하고 저것도 빨리고 있고 분만실 겸해서 여기서 한 일주일이면 저쪽으로 하고 양옆에 마찬가지예요. 분만실 겸해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저쪽으로 가면서 하루에 이쪽에 분만실에서 새끼 젖을 두고 있는 포유로 하고 있는 얘기들한테는 하루에 5kg 정도를 사러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5kg를 주면은 소화불량이 와서 송아지 유량의 변화가 유질의 변화가 올까 싶어서 이랬더니 설사도 완전히 뚫어들었고 뚫어진 것이 아마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들은 없애없이 주는데 지금 임신만 해가지고 있는 애기들은 하루에 2kg 줍니다. 그럼 조사료는 몇 개 줍니다? 조사료는 이것은 지금 어... 뭐냐... 근처를 6kg 정도 줍니다. 근처 6kg 6kg 그러면 임신은 8.5kg 5kg이 모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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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네... 원시구한테도 다 방용사를 준다는거죠? 네... 네... 이거리에 수제하고 네... 네... 예... 이거고, 이거리에 그... 저... 새 핥고 있는 애기 네... 0217 네... 소오량이 두 개입니다. 네... 네... 어... 한국국토정보공사 22마리 났어요 야 짙게 정말 하루에 8,4kg 먹고 소들이 허덕을 질을 안하네요 그래도 갈비뼈가 좀 보이네 소 사람이 와도 조용하고 야는 유두기도 젖을 뜯기면 쫙 빠져버려요 그런 애기들 있잖아요 이런 계량의 성당이 경지에 있는 분들을 부르더라고요 주변의 소와 같이 같은 사료를 먹고도 유난히 많이 빠지는 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력을 더 많이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 새끼들은 등심이 130개 다 이상입니다 야 새끼들은 우유는 우리 소와 인말라에서 안시를 보여주고 또 사람은 사람 따라다니니까 안시를 보여주고 아 그래 우리집에는 소가 다 전부 다 사람은 안 따라다니면 조용해요 살찐 몸끼를 먹어요 근데 저는 우리집에 있는 소들을 뭐 새끼만 낳고 그러면은 10년 이상을 가져가야 될 얘기들이라 얘들한테 저기가 요구하는 거 살찐 좋게 걸릴 수만 없어요 그럴 수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요 네 그래서 뒤에 갈비가 2개 3대는 기본으로 나오게 합니다 다 이 소위가 엄마 번호하고 우리 아빠 출산 날증하고 태평하고 같이 다 적어놨는데 일부러 한나도 안달라고 이 유성평을 버렸다고 메모를 해 소소한 두 번 새끼 낳은 아기들이 많기도 하지만 좀 작은 편이에요 그것은 저는 근내 지방 중심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근내 지방 우리 스마트폰에서 1.2 이상 되는 정액을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저 생각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우 기르신 분들이 고체중에만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많이 먹고 가격은 별로 안 나와요 근내 지방이 좋아야만이 가격이 높게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개량할 때 근내 지방을 최고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하루에 2kg를 먹어도 얘들은 버텨요 그런데 얘들이 좀 더 커가지고 어쩐 집에 가니까 하루에 6kg 주더라고요 배합사렘에서 6kg죠 너무나 많이 준거에요 그래서 그 집의 농장에 평균 도체중을 보니까 5kg 정도 저는 498kg에요 평균 도체중 그래서 저희 농장은 우리 김정현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등심 단면적이 우리 농장이 1위다에요 그 그분은 빅데이터 전문가잖아요 데이터로 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 농장이 등심 단면적이 평균 126개에요 평균 126 엄청 높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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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심 단면적이 전국에서 1위 그리고 평균 가격이 제가 2021년도에 평균 가격이 전국에서 1년에 12 이상 출하한 농가에서 제가 1위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농장 오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균 단가를 키로당 24,800원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1등인지 몰랐어요 근데 김정현 박사님 그러신거에요 전국에서 우리집에서는 1년이 20도 정도 나가는데 이제 작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조금씩 늘어날텐데 전국에서 단가로서 1위인지 저는 최근에서 알았어요 다 그 정도 받은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최고 단가는 키로당 33,000원이 최고에요 그것에 모기, 퇴치 등 모기, 퇴치 등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걸 켜놓고 저걸 24시간 켜놓거든요 저걸 총남대에서 저걸 개발해가지고 시중 판매가 됐는데 저게 저는 저거 사용한 지가 3년 됐는데 저걸 뭐야 낮에만 켜놓은 곳과 밤에만 24시간 켜놓은 곳과 다른다고 해요 모기 모기가 이렇게 안 켜 놓으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23시간 켜 놓으면 들어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그래요 전기세가 20개 켠 걸 기준으로 해서 전기세가 한 달에 6,000원 정도 나온다나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쓰던 5쪽짜리 그 개념이에요 그 초기에요 그래서 그래서 24시간을 켜놓으라고 해서 24시간을 저는 1년 360호를 켜놔요 그래서 충남대에서는 24시간 켜놓은 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 해서 해놨더니 밤에 밖에 나가면 모기가 있는데 런닝구만 입고 여기 돌아다녀도 이 안에서는 모기 안 보여요 그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저 등 하나에 7만원인가 8만원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다 이용 50% 고조사업을 구입하십니까 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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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전남도에서 저걸 사업을 했다가 과장이 우리 농장을 와가지고 효과를 물어보길래 아주 좋습니다 했더니 다시 더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고흥 쪽에서는 전라남도 쪽에서는 많이 적을 씁니다 목이 8이만 됩니까 7,8이 안 돼요 8이 종류는 안 되고 모기만 모기만 사장님 그럼 여기는 출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저희 같이 고단가가 나온 농가들은 미경사는 구경 거세는 음성으로 가야만이 제가 가격을 받아요 지금 암소 3개를 사왔는데 우리 소들은 다 재강을 했잖아요 얘는 엊그저께 목요일날 3일전에 목요일날 장날 한 마리에 평균 265만원 주고 들여왔거든요 싹니까 265만원 주고 사왔는데 저는 이렇게 키워도 투푸를 만들 수 있어요 투푸를 나오면 애들이 사료는 거세보다 50만원 정도 작게 먹고 나가요 애들이 30개월로 개설했을 때 근데 투푸를 만들면 요즘에 엊그저께 초라 했는데 2만 8천은 3만원 매야 키로당 2만 8천에서 3만원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애들이 순수입이 400정도를 해줘요 400정도 지금 거세 나가도 400 보태됩니까 차들했을 때 450, 500 두고 사가지고 400을 못 벌어 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돈을 벌려고 토핑관께 고생하고 그러는데 어 미경산 암소 비육에 좀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체소 줄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한 마리에 20만원씩 보조 주되 난 그거 안 줘도 할라겠는데 그럼 이게 그 지금 송아지 260만원 원가 구입원가인데 사르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450정도 30정도 저는 도저히 도저히 힘들었어요 10만원 벌이기 오늘 저거 오늘 오늘